저번에 순두부를 파스타 만드는 거가 있었잖아요 이런 조그만 그릇에 판매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샀네요 원래는 순두부대신에 이런 파스타를 쓰는데 파스타를 안쓰고 순두부를 쓰는 거죠 순두부 파스타예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이거는 치즈예요 모짤렐라 치즈 별거 없어요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돼요 방법도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이게 티니까 아래쪽에다 넣고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쉽죠?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분은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한데 다 쓸까? 어떻게 할까? 이게 저번에 이제 먹어봤더니 이거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가 1인분이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위생적인 지퍼백이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지퍼백에 넣어서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브에서 샀어요 딱 싸게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죠 냉장고에 넣고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 파스타 넣고 파스타 넣으면 되겠죠 덮을 정도로만 넣으면 돼요 너무 나이 넣으면 짜니까 잘 맞춰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휴지로 닦아 주시면 돼요 나온 거는 휴지로 이렇게 닦아 주면 깨끗해져요 이제 섞어 주시면 돼요 잘라서 이게 순두부니까 이렇게 잘라서 약간 섞어 주시면 돼요 생인 거는 되게 별론데 맛은 있어요 이렇게 섞어주고 그리고 애들이 특히 좋아할 거 같아요 매운 거 말고 저는 매운 게 좋아하는데 매운 거 말고 그 안 매운 걸로 해서 애들은 그죠 그리고 성인은 이제 매운 거 괜찮으니까 해주고 모짜렐라 치즈도 이렇게 설 설 설 설 뿌려 주면 되겠죠 천 원이라고요 좋더라고요 싸서 이렇게 뿌려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이 봉투에다 넣어 주면 되겠죠 어차피 같은 식품이니까 그쵸 그래서 넣어 주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보관해서 이따가 저녁이나 점심때도 먹으면 되죠 하루 지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안에 다 섞어 넣으면 이게 이제 잘 안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주시면 돼요 돌려 볼게요 어 조금 많이 튀었네요 그래서 뚜껑을 중간에 덮었어요 뚜껑은 꼭 덮으셔야 될 거 같아요 비주얼은 이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섞으면 이렇게 되고 그것처럼 쭉쭉 늘어나진 않아요 역시 사먹는 거랑 다르죠 비주얼이 그래도 맛을 한번 볼게요 좀 실패 같은데 맛은 비슷해요 맛은 비슷해요 음 씹히는 맛도 비슷하고 비슷하네요 두부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햄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파스타는 먹고 싶은데 입맛이 없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파스타의 강한 맛을 누르면서 치즈가 담백하다보니까 담백하면서 그런 맛이에요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 나쁘지 않네요 역시 좀 걱정을 했는데 딱 좋아요 씹히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두부를 넣거나 캠을 넣거나 그리고 치즈를 더 많이 넣거나 아침식사나 점심식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인근이 담백한 것을 좋아해요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더라구요 금방 먹었죠? 맛이 없으면 지금 못 먹겠죠? 8분 걸렸어요 먹는데는 끓이는 데피는데 2분 걸렸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